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얼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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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하이 블라져 나의 아이스크림 나오세요 제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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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이렇게 관심 보인 적 처음이거든 꼬랑신 들었잖아 어 안 들어간데 지금 여기 집에 가 여기에 잼이 계속 노리는 거 제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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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안에 가. 쨈이 계속 노리면서 걸어가. 포뽀 보리네. 포뽀야. 보리네 보리. 보리는 나게 안 돼. 파일 genius. 파일 to be is a grace. Garlic Isn't it bad! ihihihah Hee-ahe. 보리로다니깐 불 exceptionally soft 이거 하고싶은 거 같아? 왜 때문에? 나 올라갈 건데 브랜디만 안 나올 거야? 브랜디만 나와. 잘 있어. 안녕. 브랜디리 이리 와. 우리 갈게. 올라가자. 우리 어디 가지? 우리? 우리 어디? 우리야. 우리?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상상이구나. 와 귀여워. 우와 여기 멋있어 진짜. 계단이 생겼구만. 와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우리 동화에 있나서 가봅시다. 도대체 마을은 언제 나온단 말이오. 애들을 따라가면 돼요. 애들이 마을로 안내해줘 테니. 이 길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오긴 하단 말이오. 믿을 수 없겠지만 개들이 찾아낸 마을이라고. 성스러운 솔방울을 가지고 왔군. 우리가 찾아 해내던 게 바로 이것이오. 이 개가 바로 솔방울 길잡이라는 강아지요. 이 솔방울을 가지고 오면 행운의 부동이라는 뜻이오. 자 가자 가자. 가자. 진짜 힘쎄. 진짜 힘쎄. 우와. 오이고. 보리야 가자. 가자. 옳지. 옳지. 가자. 아버지. 마을에 가면 밥 먹을 수 있겠지요. 하하하하. 개들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타난다고. 절대 개들을 놓치지 마라. 하하하하. 북한에서 멀리 안 하셨어. 하하하하. 동무. 내래. 날래 날래 따라오라. 하하하하. 날래 날래. 발걸음을 조심하지 못하고 정말. 남조선 사는 고조. 너무 거칠구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여기서 넘어졌다가는 개굴박 깨지는 곳은 며칠 못할 곳이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내가 죽어도 이 남조선에서 굴러떨어도 뒤질 수는 없지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. 우린 무서이. 무서이 내려온 것 같다. 하하하하. 아시아. 아시아. 여기. certains. 한글자막 by 한효정